J.B. 타임즈 네, 시선집중의 문을 여는 J.B. 타임즈 시작하겠습니다. 더 박래 작가 나와있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너막가입니다. 뉴스와 분석에 함께하는 J.B. 타임즈 삐딱선 정신에 입각해서 오늘도 주요 뉴스를 챙겨드리겠습니다. 왜 삐딱선이냐? 아직도 묻는 분들이 좀 계셔서요. 30초로 정리해주세요. 왜 삐딱선입니까? 꼭 30초로 해야 돼요? 네, 시간이 없으니까요. 남이 이면을 볼 때 나는 전면을 본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삐딱선 정신이란 게. 왜냐하면 시사사안이라고 하는 게 입체적이지 않습니까? 한 면만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이 이쪽 면만 볼 때 저쪽 면도 좀 보자. 이런 취지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삐딱선 정신이 뭘까? 아직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정리를 해드렸고요. 전승택님, 대한민국은 김종배가 시작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 갑자기 이렇게 약간 닭살이 도는데요. 하루의 시작을 김종배님과 함께한다는 얘기겠죠? 거기에 더막과도 추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유고공룡님은 하루의 시작은 막내 작가와 시원하게 김종배님보다 막내 작가가 기다려지는 건 왜지요? 저 얘기하려고 그랬구만. 저희 식구가 보낸 거 아니고요. 유고공룡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방송 적응이 너무 잘 됐어. 우리 더막과 방송 적응이 너무 잘 돼 있다고. 알겠습니다. 뭐라도 잘해야죠. 감사합니다. 자, JB타임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목할 뉴스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시죠. 고 이건희 삼성 회장이 남긴 26조 원 규모의 재산. 유족들이 상속세로 12조 원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작년 국내 모든 상속세의 3배입니다. 또 유산 중 1조 원은 의료사업에 기부하고, 이른바 이건희 컬렉션은 국가에 기증하기로 했습니다. 1조 원 기부는 2008년 삼성 비자금 특검 수사 당시 이건희 회장의 사회 환원 약속을 이제 이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리면서 이에 따른 법적, 도의적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문화재 2만 1,600점은 국립중앙박물관에, 근현대 미술작품 1,600점은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과 가족들은 이 기증만으로도 조단위의 세금을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네, 어제 최고의 뉴스는 바로 이거였죠. 오늘 주간도 일면 톱이 다 이거던데, 조금 전에 뉴스 리포트에서 팩트는 전해드렸기 때문에 굳이 제가 다시 정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 뒤에 언론의 찬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절세 방법을 찾지 않고 정상적으로 상속세를 내기로 한 데 대한 찬사, 이어지고 있고요. 이런데도 이재용 사면 안 해줄래? 라고까지는 표현을 안 하지만, 그런 뉘앙스의 보도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건희 컬렉션 기증이 문화계에 던지는 신선한 충격파, 또 집중 보도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서 무슨 결단이니, 모범이니라는 하는, 이런 찬사의 단어를 계속 바치고 있더라고요. 그럼 저희도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건 아니죠? 삐딱선 정신인은 이면을 볼 때 저면을 본다. 그러니까 언론의 거의 대부분은 이건희 컬렉션이 어디로 가는지만 보도하고 있습니다. 국립중앙박물관이니, 현대미술관이니, 이런 데로만 간다고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삐딱선 정신인 것께서 저는 어디서 왔는지를 한번 되돌아볼 필요도 있다. 왜 그러냐면 조금 전에 MBC 뉴스 리포트에도 잠깐 나왔지만, 삼성 특검 이야기가 잠깐 나오잖아요. 이 스토리는 상당히 길거든요. 2007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김용철 변호사가 삼성 비자금을 폭로합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삼성 특검이 꾸려졌고, 그 결과가 잠깐 리포트에 나오는데, 이때 김용철 변호사가 폭로했던 내용 가운데 하나가, 고 이건희 회장이 비자금으로 미술품을 구입을 했는데, 2002년에서 2003년 사이에만 해외로 송금한 금액이 600억이다라는 내용을 직접 기자회견에서 폭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희 컬렉션이 어디서 왔는가를 알아볼 수 있는 하나의 단서죠. 그런데 이건희 컬렉션이 2만 3천 점 정도가 된다는 것이고, 금액으로 따지면 1조가 훨씬 넘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김용철 변호사가 당시에 폭로했던 내용은 2002년에서 2003년으로 한정된 기간 안에, 해외로 송금된 금액만으로 한정해서 600억이었어요. 그러면 2만 3천 점을 헤아리는 이건희 컬렉션은 어디서 왔는가가 김용철 변호사의 폭로로 모든 게 다 밝혀진 것도 아닌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또 알고 있는 통념, 미술품 거래 과정이 깜깜이다라는 이야기는 나온 지 오래됐죠. 그래서 취득세나 등록세 내는 것도 아니고, 소득세 내는 것도 아니고, 대부분 이게 면제가 된다는 것이고, 경매로 낙찰을 받더라도 신고도 안 한다. 이러기 때문에 돈 많은 사람들, 특히 재벌의 비자금 운용 용도로 쓰인다는 이야기는 많이 나왔고. 그렇죠. 드라마나 영화를 봐도 꼭 미술관이 등장하잖아요. 삼성만이 아니라 사실은 사법 처리가 됐던 재벌과 가후 이야기에 꼭 등장했던 게 미술품이기도 했었어요. 이런 점을 모두 모아 모아서 본다면, 이 이건희 컬렉션, 2만 3천 점 전부라고 제가 이야기를 안 하겠습니다. 확인할 방법이었기 때문에. 하지만 어디서 왔는가. 그다음에 이것이 사회로 돌아가는 풀스토리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는 정확히 언론이 보도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건 거의 다 빼놓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모범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많은 분들 의견 보내주고 계신데요. 일단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0566님. 뒤늦게나마 실천한 기부 기증 다행입니다. 1105님. 상속세를 너무 많이 빼앗는 거 아닙니까? 세금 내고 장사했을 텐데. 이런 의견들도 있습니다. 반면 9101님. 저도 삐딱선 정신으로 하나. 고 이 회장이 애장하는 수많은 고가의 차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게요. 전혀 얘기 없죠. 초원님. 저 많은 문화재급 미술품을 어떻게 수집했는지가 궁금하다. 지금 제가 이야기한 게 바로 그 부분입니다. 여기 또 하나. 그때 삼성특검팀이 그래서 에버랜드 창고를 압수수색을 합니다. 이때 보도를 뒤져보면 미술품이 수천 점 나왔다라고 보도가 나와요. 그런데 지금 이번에 기증한다는 이건희 컬렉션이 2만 3천 점 아니라고. 2만 3천 점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략. 숫자 차이가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때 삼성특검팀에 있어도 밝혀지지 않았던 미술품이 상당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아주 단순한 추정도 여기서 가능해지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죠. 이걸 좀 파헤쳐야 될 것 같은데 리버님이 모범은 아무 조건 없이 기부해야 모범이죠. 라고 해주셨고요. 스티그마님이 자기 상속세 내는 게 뉴스라니 해주셨는데요. 우리 촌철님들도 조금 삐딱선 정신에 타신 것 같아요.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공헌이다 기증이다 이런 단어를 언론이 쓰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국어사전의 문제인데 이 단어들이 갖고 있는 본래의 뜻은 조건을 붙이지 않는다는 뜻이죠. 그렇죠. 공헌한다 기증한다는 거 조건을 안 붙인다는 거죠. 사면하고 연결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이게 13년이나 뒤늦은 약속 이행이라는 것도 좀 주목하는 보도들도 있긴 있었거든요. 오늘을 평가하려면 과거도 제대로 알아야 되잖아요.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2008년에 삼성 비자금 특검 수사 때 그때 환원을 약속했었고 그때 특검이 파악한 차명 재산이 5천억 원. 하지만 이거는 선대한테 물려받아서 숨겨놓은 차명 재산으로 추정이 됐지만 과세 시한이 지나서 이 상속세는 또 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런 것도 짚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어제 밝히지 않은 게 있습니다. 삼성의 지배구조.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상속 지분이 어떻게 되는지는 전혀 밝히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연론은 이재용 몰아주기 쪽으로 가는 거 아니냐는 추정을 하고 있지만 말 그대로 건 추정인 것이죠.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뉴스와 분석에 함께하는 JB타임즈 다음 주목할 뉴스 역시 오디오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대정부질문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발언 이후 나는 많은 비판도 받았고 격려도 받았습니다. 이미 탄핵은 되었고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결이 났습니다. 그 결론을 뒤엎자는 것이 아닙니다. 탄핵과 관련되어서 우리 당에도 엄연히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존재하는 것이고 친히 친박과 관련된 갈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다만 무시하고 외면하고 있을 뿐입니다. 친히 친박의 개파 정치에 익숙했던 사람들, 탄핵에 주도적으로 역할했던 사람들, 이제 물러서야 합니다. 새로운 정치 세력들이 등장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네,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인 페이스북에 어제 올린 글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왜 이 글을 올렸느냐. 며칠 전에 국회 대정부 질의 과정에서 박근혜 탄핵이 잘못됐다면서 두 전직 대통령 사면을 주장했던 사람이 바로 서병수 의원이거든요. 그 뒤에 여러 가지 논란이 이니까 어제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서 이런 입장을 추가로 내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탄핵에 주도적으로 역할했던 사람들, 이제 물러서야 한다라고 거듭 주장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파문이 일고 있고 현재 진행형이잖아요. 그렇죠. 더 파문이 일게 뻔한데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마지막 문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형식 논리는 뭐냐면 새로운 정치 세력에게 길을 터주기 위해서 개파 정치에 물든 사람들이 뒤로 빠져야 한다. 이런 취지예요. 이것만 놓고 본다면 이 한 문장만 놓고 본다면 되게 전향적이죠. 하지만 그의 주장 자체가 그런 어떤 소망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따지고 보면. 왜냐하면 본인이 열심히 비판했던 탄핵 세력 입장에서 그냥 뒤로 물러나면 그게 뭐가 되겠습니까? 탄핵에 책임을 주고 뒤로 물러나는 것이 되는 거고 불명의 퇴진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속칭 독박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퇴진이 되겠습니까, 거기서? 탄핵 세력이 퇴진을 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바로 이런 걸 고려해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며칠 전에 김무성 전 의원이 한 언론과 인터뷰를 하면서 탄핵의 막전 막후를 공개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탄핵이 불가피했던 점을 역설을 했었는데 이걸 여기와 연결 지어서 본다면 오히려 서병수 의원의 본뜻이 설령 새로운 정치석의 길을 터지기 위해서라고 주장을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들을 누가 보도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기서 주목할 점은 서병수 의원은 초선, 정치를 잘 모르는 초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에요. 오선. 오선 의원으로 중진을 넘어 있으니 원로급에 해당이 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간단한 이치를 몰라서 그냥 그렇게 속칭 질른 것이냐.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결국은 이렇게 본다면 새로운 정치 세력에게 길을 터지기 위해서이기보다는 탄핵 세력의 당권 장악을 견제하기 위한 것 아니냐. 오히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렇게 놓고 본다면 만에 하나 서병수 의원이 이야기하는 탄핵 세력이 당권을 잡으면 그럼 그 다음에 비탄핵 세력은 어떻게 나올까요? 그렇죠. 여기서 국민의힘이 앞으로 걸어갈 길에 관전 포인트 하나가 이미 추출이 된다는 점을 이걸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 덧붙일 게 하나가 있는 게 김용판 의원 전 서울경찰청장이죠. 윤사결 전 검찰청장을 향해서 고해성사를 하라고 요구를 했어요. 네. 사과해라. 그렇죠. 국정은 댓글 수사고 그다음에 적폐 수사를 진두주의한 사람이 당신 아니냐. 고해성사하라. 이렇게 요구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적폐 수사라고 하는 것이 탄핵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게 바로 적폐 수사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또 하나의 어떤 뭐냐면 조짐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탄핵 세력은 물러나야 된다를 넘어서 탄핵 세력의 반계에 해당되는 윤석열 전 총장을 받아들일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럼 받아들이는 조건이 꼭 고해성사가 붙는 것이냐 아니냐. 이것도 또 하나의 갈등의 씨앗이 될 수가 있다. 이 점도 함께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용판 의원의 그 사과 요구에 드디어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한 검증이 시작됐다. 이런 식으로 제목을 뽑은 언론들이 많더라고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서병수 의원에 대해서 촌철님들의 댓글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현님, 어느 세상에 사세요? 더 긴 말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경찰이 2019년 7월 국회의사당 분수대 근처에서 문재인 대통령 등을 비방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뿌린 혐의로 30대 남성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적용한 혐의가 모욕죄라고 그래요. 모욕죄? 네, 모욕죄는 칭고죄입니다. 모욕을 당했다고 느낀 사람이 고소를 해야만이 이게 제가 성립이 되는 것인데 그런데 경찰은 고소인이 누구인지 밝힐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정말로 문재인 대통령 모욕죄를 적용을 한 거라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 측에서 고소를 하지 않으면 이거는 서부처리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칭고죄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소인이 누구냐. 이게 지금 관심사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또 하나의 논점이 형성이 될 수가 있어요. 통상적으로 국가기관은 모욕죄와 명예훼손죄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지금 해석이 됩니다. 그런데 대통령도 국가기관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개인이냐 국가기관이냐라고 하면 또 문제가 여기서 발생이 되는 건데요. 더 그래서 궁금한 점이 뭐냐면 이런 통상적인 해석을 고소인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으나 모를 리가 없을 텐데 그래도 왜 고소를 했을까. 그다음에 두 번째 경찰도 이런 통상적인 해석을 모를 리가 없을 텐데 모욕자가 성립이 된다고 해서 검찰이 송치한 이유가 뭘까. 그렇잖아요. 이 사실은 풀스토리가 알고 싶은데 안 나와요. 아무리 뒤져도 나오질 않습니다. 이면을 보시는 분이니까 궁금증만 안고 마무리하기는 아쉽지 않습니까? 추측을 해보시면. 이면을 보는데 제가 투시력까지 갖고 있는 건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팩트의 문제잖아요. 팩트의 문제이기 때문에 팩트는 추정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30대 남성이 비방했다는 대상이 문재인 대통령만이 아니라 당시 민주당 소속 국회의원들도 거명이 됐다는 보도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욕죄 혐의를 적용해서 검찰이 송치한다고 하는 것을 그냥 언론이 문재인 모욕죄로 바로 등치시켜서 해석을 한 건지. 아니면 국회의원인데 문재인 모욕죄로 혹시 한 달에 건너뛰어서 해석을 해서 이런 보도를 내놓은 건지. 사실 이것도 일단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아무튼 확인 포인트는 몇 가지는 나오는 것 같은데 경찰이 전혀 설명을 하지 않고 있다는 점. 사실 이것도 굳이 그럴 이유도 없는 거잖아요. 왜 설명을 안 해줄까요? 설명을 좀 해주는 친절한 경찰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거기다가 피의 고소인이고 검찰이 송치되는 30대 남성 스스로가 경찰에 누가 고소했고 뭔지 밝혀라 하는데 이 사람한테도 안 밝히고 있다는 보도가 있거든요. 이것도 사실은 굳이 이뤄야 되는 건가도 사실은 의아한 대목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팩트 확인된 뒤에 그다음에 평가를 해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경찰이 조금만 더 친절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고요. 다음 주목할 뉴스 역시 경찰과 관련된 거죠? 짧게 말씀드리겠는데요. 경찰이 2019년부터 20년까지 실수로 9만 건의 과태료를 면제해 줬다고 그래요.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난 건데 부산, 충남, 인천 경찰이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유가 뭐냐. 50, 30 계획 아시죠? 네. 도심에서는 시속 50km 제한속도.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어린이 안전보호구역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는 30km. 이렇게 딱 이게 시행이 되면서 일정 기간 과태료를 면제해 준다. 왜냐하면 유예기간이라는 게 설정이 되니까. 그 유예기간이 지난해 10월부터 6개월 동안이었고. 이제 17일부터 본격 시행이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50, 30 계획과 아무 상관이 없는 어떤 도로나 이런 데에서 했던 기관도 마찬가지고. 부분에서 그냥 덜컥 면제를 해줘버렸다는 거예요. 이럴 땐 또 친절하네. 이건 친절하면 안 되는 건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실수로 면제를 해준 거죠. 실수로. 그런데 그 건수가 9만 건이 넘는 거예요. 액수로 치면 얼마야. 그렇죠. 그러면 충남이나 부산이나 인천 경찰 같은 경우는 실수를 한 거잖아요. 네. 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감사원 지적까지 받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끝내고 말 건지. 아니면 실수를 벌충하기 위해서 뭘 할 건지를 한번 또 볼 필요가 있죠. 차를 몰고 다니는 소시민 입장에서는. 단속 더 심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소소한 걱정을 하시는 건데. 뉴스를 좀 찾아보니까 17일부터 50, 30 고기 시행이 됐고. 과태료 부과가 조금 늘었다. 뭐 이런 뉴스가 있긴 한데. 설마 그렇겠느냐. 그건 연말 가봐야 알아요. 연말 가보죠. 알겠습니다. 좀 더 이것도 지켜보기로 하고요. 마무리하기 전에 오늘 주목할 일정 잠깐 두 가지만 소개해드릴게요. 아침 10시에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위원회 회의가 있습니다. 차기 검찰총장 후보군을 압축하는 자리가 될 텐데. 참 말이 많았는데. 그렇습니다. 궁금하죠. 누가 들어갈지 주목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어젯밤에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과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만났습니다. 둘이 합의한 합당 원칙을 오늘 공개한다고 하니까요. 빠른 일정표가 나올지 이것도 주목해보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내일 방송에서 내용 담을 수 있으면 담아보도록 하고요.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더 막내 작가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MBC 라디오 MBC 라디오 MBC 라디오